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.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. 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고가국 대외경제위에 리처장이라고 합니다. 선장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. 자네가 석권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가 가능한 인물이구만이야.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건 당해서 그런 사람을 믿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. 박 선생, 남조선 정발을 넘겨줄 수 있겠소? 신의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